다음은 1억 원이란 타이틀 1곡으로 활동 중인 충남 아산의 명가수 여인정 가수의 축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의 연장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수의 연장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 사람 만나러 간다. 천년 김에 나랑 서울렛 지나 인천으로 달려간다. 김진해에서 다지진 모르지는 어떤 날. 김성길 바라보고 그 사람 만나러 간다. 세월 지나고 덕에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 순간 언제만 남아줘 보고 싶을 이유 없이 저 사람 이 오성들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네요 오늘 모든 달린다 그 사람 만나러 만나 어우 아까워 우리 나와 같이 춤추는 것 같아 이 오성 자자에 따라 그 사람 만나러 만나 천난리지나 서클렉티나 그쪽으로 달려가는가 이 이쯤에서 지우지 노을 깨짓던 마음이 나와 이 전 내게 또 바라보는 내 사랑을 만나러 만나 세월 지나고 덕에 만나러 남들 은혜가 웃었다 어제만 남아 더 보고 싶을 미루하신 저 사람 이 이쯤에서 그 사람을 만나러 만나 아멘 아멘